자 김지환 D-3입니다. D-3이요? 예.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D-I-C-E D-I-C-E 그래서 요렇고 요렇고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는 D는 등소리밖에 없으니까 D-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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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I-C-E? D-D-I-C-E? D 중에 하나일거같이 그래서 하나씩 T- D 소리 D밖에 없으면 T소리를 내면 T지. 왜 T소리를 냅니까 D지 D T는 D Q는 항상 D구요, I는 E 중에서 I, 그 다음에 C는 Q 중에서 그래서 다 합쳐서 DICE OK, 소리 DICE, 쓰기 D, I, C, E OK, 소리 DICE OK, 쓰기 시험에서 들지 마세요 OK, 계속해서 알파벳 L, I, E 이 글자 이름이 뭐라고? N 왜 L이라 그래? L, M이지 M M, I E, K, E NIK, E LIK, E 뭐여서 istry 나이크? 뭐라구요? 나이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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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마이크! 오케이 하나씩? 르! 엥! 엥! 자 이거 너 오늘 수업할거 프린트 아니야? 프린트 니꺼 응 지현이 엥! 엥! 그래 엥인데 무슨 소리도 될 거야 불 booking ㄱ ㄱ ㄱ ㄱ ㄱ 마이크! ㄱ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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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리가 뭐라구요?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소리 마이크 쓰기 내게 시험이 아니고 오늘 수업할 거 니 책이 없다며 이 똥강아시야 K 소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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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알파벳 엔 아이 엔 엔은 엔은 왜 소식이 엔 아이 엔 이 엔은 르 소리막도 못냈는데 르 라이 라이누 라이누 엔은 엔이요 르 르 아이는 아이 엔은 르 합쳐서 아이 나이 난 여기에 계속 붙었어 나인 뭐라구요? 나인 엔은 항상 에 아니 르 아이는 뭐 중에 아이 이 어 아이 이 어 중에 아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나이 나인 나인 엔은 다시 이 르 그래서 합쳐서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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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그래서 소리 나인 나인 쓰기 나인 나인 가 저거는 엔 아이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케이 알파벳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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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차피 핀아플로 안갖고 핀아플로 나는 피 파인 파인? 그렇지 뭐라고? 파인 파인 하나씩 파인 뭐라고? 느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파인 파인 여기까지 소리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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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원래 아이에 아어 노래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이 에 어 이 에 어 중에서 여기서는 소리가 나지 않고 대신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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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P I D R D가 N N E 소리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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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L L I I N E L I N E 뭐였어? L L L I E E E E E E E 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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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은? 을이라 했지. 그 다음에 i는? 아이. 그럼 여과의 소리? 라이. 이 소리는 힘이 없어서 사라진다고요. 라이. 엘은? 그래서 합쳐서. 라인. 맞은건가? 소리가 뭐라고요? 라인. 라인. 오케이. 소리? 라인. 쓰기? 을? 을이란 글자가 어딨어? 네. L. I. I. E. N. 그래서 뭐여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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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L, I, K, E L, I, K, E 뭐였어? 루 또 루 렌다 또 루 렌다 그다음에 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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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루 아이 합쳐서 라이크 몇 가지 소리? 라이크 라이크 소리 라이크 쓰기 L, I, C, K, E 소리 Like 뭐지? 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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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상 I I C 없음 알파벳 E 모여서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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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는 6인 것 같은데 아이스인가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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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몰라 얼음 이게 얼음이잖아 하나씩 아이스 아이스 크 아이스 오케이 아이는 아이위 아이위 중에 아이씨 아이씨는 스크 스크 중에 스 그래서 합쳐서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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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아이스 아이스 소리 아이스 쓰기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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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이 소리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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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왜 크나? 알파벳 알파벳 비 아이스 비 아이스 모여서 비 바이 바이크? 바이크 바이크 하나씩 음? 브 브 브 브 비니까 브 브 바이크 크 합쳐서 바이크 바이크 비는 항상 에? 푸? 피야 푸 소리 나게 브 브 아이는 아이어 중에 아이 그래서 역과의 소리 바이 비는 무슨 소리 낸다고? 또 이상한 소리 낸다고 어디 푸야 이게 피도 아닌데 브 몰라 브 알아요 아는데 왜 소리를 못 내냐? 비는 무슨 소리? 브 브 브 브 브 브 브가 아니구요 왜 자꾸 비가 피 소리를 내게 만들어? 비는 브 아니 케이는 크 합쳐서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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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냐 이게 푸 소리 내게 브 소리 내게 바이크지 파이크 케이 소리 바이크 쓰기 비 비 아이 케이 이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낼 거? 얘요? 잠시만요 아이 크 아이크 아이쿠 아이쿠 얘는 무슨 소리 했냥 아이스 아까 배웠고 눈치 챘네? 네 저랜 눈치 못 챘더니 알파벳 1단으로 뭐였어요? 0단으로 R, 알파벳 R, I, C, E R, I, C, E 뭐면서 R, R, R은 R에서 뭐였을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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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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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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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R I는 IE어 IE어 중에 I RY C는 중에 여기선 E는 원래 E에어 여기선 소리 안나고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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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RICE OK RICE